오른손을 들고 선포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늘 함께하는 예수님의 사랑받는 신부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불신하게 하며 잊어버리게 하며 세상으로 유혹하는 영들은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와 내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나는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을 받아 거듭난 삶을 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을 간절히 구하오니 내 안에 충만하게 인지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내 마음의 묵상과 입술의 고백과 삶이 예수님께 연락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모든 질병에서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몸에 역사하는 모든 질병과 나쁜 바이러스는 지금 즉시 죽을지어다. 내 몸의 모든 기관, 모든 조직, 모든 세포는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대로 그 기능을 완벽하게 발휘할지어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저주의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나와 우리 가정에 흐르는 모든 저주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나와 우리 가정에 역사하는 가난과 질병과 저주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안방, 작은 방들, 화장실들, 거실, 출입문, 복도, 주방, 마당, 자동차, 사업장 나와 가정을 예수님의 보혈로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이제 동서남북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약속한 복들이 나와 가정에 들어올지어다. 나는 예수님께서 나의 선한 목자되심을 믿기에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거부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정적인 생각, 두려운 생각, 염려는 내 머리에서 다 떠나갈지어다. 나는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생각만을 합니다. 나는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께 감사함으로 다 맡깁니다. 나는 예수님의 성전이기에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 안에 거처를 삼으시고 일상에서 동행하여 주시기에 나는 활력과 기쁨이 넘칩니다. 이 시간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빼앗아 가려는 참소의 영, 종교의 영, 두려움의 영, 만문의 영, 중독의 영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오늘도 믿음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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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